It's easy to judge people based on their actions 25점들 가주어 되겠죠? 투예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It's easy 쉽다 뭐하는 것이? To judge people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쉽습니다 뭘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자, base 언어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뜻이죠? 자, 어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어디 어디에 바탕을 두고 다시 자, 어디에 바탕을 두고 뜻입니다 어디에 바탕을 두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죠 그들의 행동에 바탕을 두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쉽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자,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의 행동에 바탕을 두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 흔히 그렇게 하죠? 네, we often talk to 우린 종종 배웠죠? 자, be 동사에다가요 taught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죠 자, 뭐 하도록 배웠습니까? to 동사 하도록 배웠습니다 자, 뭐 하도록 배우다 다시 자, 배우다 배우다 뭐 뭐 하도록 to 동사 하도록 배웠다는 거죠 자, 뭘 배웠습니까? more value in actions 자, put value in 그러니까 행동에다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라는 거죠 행동에 더 가치를 부여하라는 그런 교육을 배웠다는 거죠 뭐보다? 말보다 맞죠? and 그리고 for good reason 예, 그것도 타당합니다 for good reason 예, 그건 또 타당합니다 The actions of others 남들의 행동은 종종 speak volumes louder than their words 그들의 말보다도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된다는 거죠 하우에 봅니다 하지만 나오죠? 짠짠 짠짠짠 하지만 자, 이제 반전합니다 반전치죠? 네, 앞에 나온 내용들이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걸 반박하고 있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념 비판이 있죠 자, when someone exhibit some difficult behavior 자, 어떤 누군가가요 어떤 어려운 행동을 좀 난해한 행동을 보여줄 때 exhibit 하면 show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난해한 행동을 보여줄 때 you might want a reserve judgment for later 자,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판단을 보류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저 사람 봐? 저 행동이 무슨 행동이지? 어,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좀 난해한 행동을 했을 때 그렇죠? 네, 바로 판단을 하고 그렇죠? 어,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쩌면 이상한 사람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얘기야? 나중을 위해서 판단을 유보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판단 유보하실 때 reserve judgment라 합니다 reserve judgment 시작 reserve judgment 꼭 챙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people are not always defined by their behavior 사람들은요 항상 not always니까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부분 부정이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시작 부분 부정이랍니다 자,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시작 항상 뭐뭐한 것은 뭐뭐한 것은 아니다 시작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항상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사람들이 항상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보고 그 사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It is common to think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것이 가주어되고 투야가 진주어되겠습니다 투야는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뭘? He's a boss 어, 저 사람 너무만의 의시대 boss 사장이래 하는 거니까 사장처럼 어, 되게 의시된다 그 다음에 어, 쟤 정말 야비해 미니 형용사일 때 미니 형용사일 때 뜻이 뭐죠 여러분들? 오케이 야비한 뜻이 있어요 어, 쟤 정말 야비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공통적이라는 거죠 After observing Less than desirable behavior in someone 자, 언제요? 관찰한 다음에 뭘 관찰해요? Less than desirable Desirable 라는 것은 바람직한 뜻인데 앞에 less than 붙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누군가에서 관찰한 다음에 우린 바로 어떻게 돼? 어, 쟤 저 사람 되게 의시된다 그 다음에 저 대족이 쟤 정말 야비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번 나왔죠? 짠짠짠짠짠짠짠짠 하지만 You should never make such assumptions right away 자, 하지만 당신은요 결코 right away 당장 당장 그죠? 당신은 당장 당신은 당장 그러한 추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Make such assumption Make assumption 하면은 추정하다 뜻이죠? 네, 추정하다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추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You should give someone a second chance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a second chance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야 됩니다 그쵸? a second chance a second chance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야 됩니다 Before you label them and shut them out forever 그쵸? 뭐 하기 전에 당신이 그들에게 label하게 되면 낙인 찍다 뜻이죠? 낙인을 찍다 시작 낙인을 찍다 뜻이죠? 자, 당신이 그 사람한테 낙인을 찍는 거야 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낙인을 찍고 또는 shut down 차단시키는 거죠 차단시키 낙인을 찍고 나서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야비한 사람이야 영원히 그쵸? 차단시켜 차단 shut down 이것이 차단시키다 뜻이죠 차단시키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You may find a great co-worker a best friend in someone 여러분은요 어쩌면 멋진 co-worker 멋진 co-worker 를 찾을 수 있고 또 베프 어떤 사람에게서 최고의 그쵸? 최고의 그 친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서 아주 멋진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최고의 베프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don't eliminate eliminate 제거하다 뜻이죠? eliminate 제거하다 절대로 a person from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한 사람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뭘 바탕으로 해서 based on a brief observation 여기 빈칸 뚫을 수 있겠죠? 자 based on a brief 간단한 짧은 관찰을 통해서 그죠? 간단한 짧은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주제문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제문이죠? 여기 빈칸 뚫을 수 있으니까 꼭 빈칸 문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 21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바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